이제 호박꽃입니다. 저렇게 꿀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 나와 있는 게 수술입니다. 그래서 이 암술과 수술을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꿀벌은 꿀과 수분을 이렇게 화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서로가 수정이 되게끔 활동하는 게 바로 이런 꿀벌들의 활동입니다. 그래서 요게 바로 호박꽃입니다. 호박꽃. 이게 호박이 여러 종류가 있죠. 근데 요거는 이제 동그랗게 열리는 그런 호박이 되겠습니다. 꿀벌들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꿀벌입니다. 그래서 이 잎이 이렇게 작은 잎들, 여린 잎 보이시죠? 요런 것들은 살짝 쪄가지고 된장에 쌈도 싸먹고 하는 게 바로 이 호박입니다. 호박은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꽃이 이러한 수분 역할, 꿀벌들이 와서 암수와 수술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이 되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꿀을 생산해낸 게 바로 이 식물의 진화 과정의 신비로입니다. 그래서 이 꽃은 꿀을 제공하고 이 벌은 꿀을 생산하면서 서로가 수정이 되게끔 하는 상생의 이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